방금 뭐라 그랬어? 개 불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여기 좀 긁어줘 시원하다 더 더 더 더 더 긁어줘 음 시원해 쿠키야 내가 개야? 부르면 가게? 쿠키 안 가 아무리 불러도 간식 자 이제 주사 놓을게요 주사 놔요 빨리 시원없어요 자 이제 따끔합니다 음 알았어 빨리 빨리 따끔합니다 아 언제 놓을 건데? 네네 이제 놓을 거예요 이쪽을 이렇게 좀만 더 치면 아름다워질 거 같아요 식물이란 건 자고로 아프지 않게 다뤄야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된 거 같아 아냐아냐 여기 조금만 더 치내고 오케이 음 좋아 오 완벽 아 있어보자 저번에 여기에 비상금을 넣어놨었는데 아랑아 뭐하냐? 아랑 뭐해 뭐라구요? 뭐해 거기서 뭐해 그러게요 이놈시키 엉덩이 왜 흔들어 그냥 그냥 가세요 너 이 자식 딱 걸렸어 너 이 자식이 내가 경찰서 가고 싶어? 한두 마리 하루 이틀이 아니야 어? 더 싱그러지 마 예꺼네 이거 이 서랍 안에 뭐 이런 걸 넣어놨어 이것도 다 버려 이것도 버리고 다 복잡하게 다 버려 다 이거 쓸데없는 거 다 버려 이거 그냥 아빠 뭐 표색이 쉬지도 않은 거야 이거 뭐 캐릭터 양말 사가지고 앞으로 내 침대 안에 이러고 놓지마 어? 물 와서 쉴 공간이 없어 아 이제 어 알았어 이제 가 가 가 가 이거 이제 여기까지만 배웅할게 어 가 네 아저씨 계세요 가 가 가 아저씨 네 아저씨 가 가 고맙습니다 응 나도 고마워 응 가